초파타 최초대석 뒤늦게 발동 걸린 SNS 소통왕 집밥도 베이킹도 완벽 소화하는 요생납 뭐든지 재미 붙이면 잘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노래할 때 제일 멋진 본업 천재 우리의 귀를 설레게 할 성발라가 드디어 본업으로 돌아옵니다 따뜻하고 로맨틱한 선공개곡으로 정규 8집 예열을 완료한 성시영씨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성시영씨 남자한테 이런 말 해도 되나? 예뻐졌네요 되죠 예뻐졌네 대략 거꾸로 하면 안 되는 세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뻐졌다니까 전 기분이 좋은데 예뻐졌어요? 우와 아무래도 되게 멋있으시네요 항상 그렇듯 안경도 너무 예쁘고 어머 어쩜 저렇게 진주가 잘 어울리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알아봐 주시니 아주 뿌듯하네요 사실 이제 좀 이렇게 어떤 거에 신경 썼는데 그거 상대방이 못 알아주면 좀 섭섭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런 게 있죠 네 그런 거 있죠 근데 뭐 성시영씨 너무 티나네 뭐가요? 살 몇 킬로 뺐어요? 전 체중계는 안 올라가 봤는데 뭐 몰라도 한 10킬로는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술을 끊었다고? 50일을 한 방울도 안 먹었으니까 아 그게 돼요? 되네 영원 같은 시간이었죠 저한테 아니 근데 오로지 이 발라드 때문에 발라드 때문에 아니 그렇진 않고 여러 번 인터뷰를 했는데 확실히 이제 나이도 있고 녹음하는데 몇 번 실패를 하더라고요 원래는 들어가면 4시간 안에 무조건 끝을 내는데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하니까 약간 이러면 안 되는데 싶더라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동안 제가 워낙 먹는 걸 좋아하니까 많이 찌기도 해서 그래 어차피 사회적 거리두기도 있고 녹음실 집인데 금주하고 매일 노래하고 요리나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SNS 하면서 그냥 SNS가 10만이 넘었더라고요 그게 너무 웃긴 게 방송 나간 다음에 거기 저도 한 명 있어요 그렇습니다 방송 나가고 한 번에 이렇게 늘더라고요 고맙기도 하고 약간 좀 두렵기도 하고 책임감도 있고 왜냐하면 좀 뭐랄하나 우리 팬분들이 이제 위주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쟤 뭐하는 애야 이런 거 말고 아무래도 좀 깨끗한 공간이었거든요 아직까지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사람이 많아지는 만큼 또 달라지는 것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네 아 혹시 내가 하니까 이렇게 축 처진다 미안 아니 괜찮아 우우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내가 해볼게 자 은미씨가 아 시키기 시작했군요 번호분 가수 투잡은 요리 연구가인 신시경 오빠 오늘 라임라임한 옷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성시경씨 그 SNS를 보면서 느낀 게 우리가 보통 요생남 요생남 하잖아요 야 진짜 찐이 나타났다 오 정말 섹시하더라고 느낌이 왜 몰라 그건 내가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내 내 피셜이에요 오 그래 얘가 진짜 오 진짜 시경씨가 근데 자꾸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더 부담되고 아 그래 누가 또 그랬어 아니 왜냐면 이제 이걸 통해서 막 이슈가 되고 사람들이 이제 뭐 근데 이슈가 될 만 하더라고요 방송 섭외도 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보통 그냥 뭐 여자친구 초대해서 뭐 파스타 이 정도가 아니라 뭐 라면 맛있게 뭐 떡볶이가 아니라 뭐 그냥 술안주로 뚝딱 고등어 조림을 하는데 그 밑에 무깔고 뭐 이러면서 그 천천히 익는 야채 단맛을 당해낼 자는 없다 뭐 이런 그런 느낌을 아는 남자는 아 너무 매력적인데 너무 한편으로는 무서워 아 진짜 왜 무서워 뭔가 좀 거리두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그쵸 이렇게 여자친구가 해준 음식 먹고 젓가락 딱 내려놓을 것 같죠 그러니까 그런 까다로움이 있어 간이 안 맞네 안 그런데도 그치 안 그런데도 아주 그 까다로움에 매력적이지만 아우 좀 무서움까지 느껴지는 20년 동안 저를 까다로운 사람을 만들려고 애쓰시는 것 같아요 항상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계속 까칠하고 까다로웠고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너무 까칠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SNS는 너무 놀라웠어요 진짜 어메이징이야 근데 저는 제가 무슨 백종원 씨도 아니고요 그냥 아마추어인데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기쁨이 좀 있고 그렇죠 백종원 씨 못 따라가요 그럼요 보시는 분들이 어 이게 되는구나 아니 이거 진짜 되더라니까요 하는 재미 그리고 맛있겠다 오늘 저녁 메뉴 점심 메뉴 덕분에 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주니까 내가 안 하면 밥 굶을 것 같아요 빨리 12시 전에 메뉴 정해줘야지 반찬 올려줘요 막 이거야 그러니까 그게 좀 부담되면서도 재미있으면서도 일이 너무 커졌구나 싶어요 아우 그러니까 그 집에 쿠킹 스튜디오가 있어요? 아니 아니요 그냥 부엌이에요 그런데 막 쿠킹 스튜디오 있는 것 같아 막 느낌에 막 베이킹도 하잖아요 원래는 딱 50개만 할 목표였어요 저 혼자서 금주일을 50이라 할 거니까 그런데 지금 벌써 60몇 개를 했는데 100개까지는 하겠다고 얘기는 해놨어요 계속 기대해요 기대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베이킹은 최근에 시작했는데 베이킹을 시작하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걸 집에서 한다고가 너무 많잖아요 자 김현애 씨가 화장원님 케이크맛 알려주세요 그 성베이커리에서 만들어온 케이크요 야 이러다 진짜 빵집도 내는 거 아니야 그런데 맞아요 제가 지금 성베이커리에서 만들어온 케이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이야말로 약간 좀 레시피대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대충 막 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마스카포네 생크림을 쓰고 그렇죠 마스카포네 치즈 들어갔죠 그리고 오늘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시트가 실패예요 전 그렇죠 시트가 약간 좀 뭉쳤네요 딱딱하게 시간도 없었는데 누나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런데도 너무 훌륭해 그런데 약간 저희 집 오븐에 온도가 안 써있어요 옛날 오븐이라 그래서 감으로 해야 되는데 색을 예쁘게 내야지 하는 걸로 온도를 좀 낮춰서 오래 구웠더니 좀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막 그런데 여러분 확실히 생크림이 치즈가 들어간 마스카포네 크림이 너무 그 질감이 너무 풍성하니까 그리고 딸기가 또 딸기도 맛이 없는 딸기가 있는데 딸기가 너무 새콤하니까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그 얘기 들으려고 오늘 야 그래서 이거를 막 아이스팩에 해가지고 그 지퍼를 여는 순간 집에 또 생크림이 남았는데 유통기한이 이틀이 지난 거야 유통기한 지나도 괜찮아 그렇죠 그런데 먹어봤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화정이 누난데 아니야 괜찮은데 새 생크림으로 해야지 하고 아침에 나가서 장보러 나갔다 왔잖아요 너무나 이국적이다 썩은 건 내가 먹자 절대 안 썩어 우유도 한참 지나도 괜찮대 굳어서 그렇지 썩진 않죠 나 얼마 전에 기사 봤어요 그러니까 요거트나 우유나 이런 거 같은 거 유통기한 지나도 꽤 괜찮대요 냉장고는 되면 먹어보면 돼요 그렇지 먹어보면 되지 먹어보면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분명히 우리 앤위고 그런 신공 얘기는 다른 데 가서 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기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좋아하실 분은 좋아하시고 안 좋아할 사람 안 좋아하더라고요 네 이거 여러분 제가 억지로 먹는 거예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방송 중에서 제가 막 먹는 게 아니라 설명해 드리려고 아까 막 너무 맛있다 토크백으로 케이크 다 먹지 말고 남기려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먹는 게 너무 초조한 거예요 자 이렇게 베이킹도 하시고 제가 잠깐 할까요 9280님이 시경 오빠 이번 발표한 노래 앤위고 잘 듣고 있어요 노래 듣고 있으면 잠시라도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행복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신공 내줘서 고마워요 자 노래를 들어요 자 노래를 들어요 일요일에 일요일에 공개된 곡이죠 일요일에 제가 이제 어제도 들었고 이 노래 자주 들었는데 뭐라 그럴까 내 느낌은 바람 앞에서 부는 느낌 그렇죠 굉장히 목소리가 훨씬 공기가 많이 들어갔던데 내 느낌에 그렇죠 노래가 이제 반가성이 좀 많은 노래라 막 확 하고 지르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완벽한 가성도 아니고 약간 그래서 그렇게 들리실 수도 있죠 들어보고 나서 얘기 좀 나눠볼게요 성신영 씨의 앤위고 듣겠습니다 사실은 방송 말고 노래 나갈 때 떠드는 내용이 나가실 텐데 그렇죠 성신영 씨 앤위고 나는 그래도 누나가 DJ잖아요 너무 편하게 얘기를 하길래 아 뒤에 광고인가 막 이러고 있었는데 자기가 너무 깜짝 놀라면서 어머 그래갖고 있잖아 7120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긴요 아 시경오빠 목소리 살살 녹아요 케이크 안 먹어도 먹은 느낌 이 나이에도 이렇게 몽글몽글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니 올해 최고의 감동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 들어요 성신영 씨는 목소리도 이렇게 높고 그 외모도 좀 그렇고 외모가 녹아? 여러 가지가 되게 부드럽죠 외모가 좀 흐르죠 부드럽죠 부드럽고 그야말로 멜팅 막 녹는데 강렬하지 않죠 그래서 일부러 좀 캐릭터는 좀 반대로 이렇게 좀 날카롭게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죠 최하정 씨 그렇게 캐릭터 만들면서 아니 만든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어떻게 곱게 생긴 어떤 분이 되게 욕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자기가 그래서 여성스럽게 생겨서 이제 그거에 좀 반대적으로 일부러 좀 그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되잖아요 외모 때문에 그렇게 된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여러 가지로 제 성격 형성은 당연히 누구나 그렇듯 부모님 부모님은 아주 잘해주시고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그러셨을 텐데 뾰족뾰족한 게 있잖아요 합리적인 걸 좋아하게 되고 약간 불이 싫고 막 그냥 둥글둥글 넘어가도 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이런 건 좀 아버지한테 받은 것 같아요 사실 연예인 하면 이런 성격 하면 안 되잖아요 막 항상 웃고 막 좀 머리 많이 숙일 줄 알고 뭘 연예인이 다 그런가 근데 여러 가지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그건 안 그러면 좀 많이 이렇게 힘들죠 사실은 가수는 지멋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전 만약에 슈퍼스타라면 근데 저는 사실 DJ도 하고 방송도 하게 되는 직업이 됐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가수만 하는 거면 공연장에서 노래만 잘하면 되지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또 팬도 그러니까 아이돌도 아니면서 뭔가 걸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성격이 둥글둥글하면 좋았을 텐데 나이가 드니까 좀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시경 씨가 이제 그런 약간 이제 뭐 튀는 샤프한 날카로운 그런 가운데서도 또 굉장히 부드러움이 있잖아요 그 친한 사람들에게 그 약간 친데레 같은 그런 것도 또 숨길래 또 툭툭 튀어나오고 아니 뭐 진짜 저 제일 처음부터 봤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정말 로맨스 영원하라 뭐 이런 거 그렇죠 그걸 기억한다 그럼요 우리 코너 이름을 22살이었는데 어떻게 42살이 됐네요 저는 이야 그러니까 음악 틀어버린다 0029님이 앤 위고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가사가 전부 영어더라고요 혹시 가사를 전부 영어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요번 레니 크라비츠 음악 들으면서 제가 답을 생각해놓겠습니다 맞아요 2부에 알려드릴게요 자 2부에도 함께 해주세요 짜릿한 라디오가 온다 팬시한 목소리 설레는 기분 때문에 오늘도 계속 듣는다 자 앤 위고의 성시경씨 함께하고 있어요 네 영어로 한 이유는요 원래 우리가 가사가 나오기 전에 곡을 말도 안되는 영어나 일어나 이런 걸로 가이드를 하거든요 아 맞아요 아시죠 유명한 거리에서 가이드 윤종신씨 가이드 동파릴라스 동파릴라 동파릴라 우라우 피우니 우라우 피우니 우라우리라 이거 원래거든요 네 그럼 나중에 가사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 곡은 신혜 안신혜라는 친구가 원래 영어도 할 줄 알고 실제로 사랑의 감정을 가사를 붙여서 부른 거예요 너무 좋은데 이걸 한국말로 바꾸면 너무 곡의 내용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 뉘앙스가 달라지니까 그냥 불러야겠다 그래서 그런가 그리고 또 소화가 되시니까 큰 반응이 없네요 그래서 소화가 되시니까 또 근데 이게 전부 영어로 됐잖아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알기로는 뭐 영어 반 뭐 한국어 반 이렇게 돼야 통과가 되는 거 있지 않았었어요? 아 그래요? 네 글쎄 우리나라의 수많은 영어곡들이 아니야 가요가 그런 거 있었었어요 우리 피디도 모르나? 우리 피디도 어리거든요 네 그럼요 저분은 모르죠 그런 거 있었어 예전에 통금이 있을 때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건전 가요 꼭 넣어야 되고 마지막 트랙에 자 손선영씨가 시경오빠 최파타 오시면 너무 편안해 보여서 참 좋아요라고 저도 좋습니다 저도 네 근데 시경씨랑 요리 얘기나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요리 얘기합시다 9932님이 원앤오프 잘 보고 있어요 오빠 피아노 치고 노래하는 모습도 너무 좋고 일상에서 요리하는 모습도 좋습니다 노래도 잘하고 요리까지 잘한다니 은근 다 가진 남자야 그러니까 그 원앤오프가 이번에 이제 TVN에서 새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재밌다고요? 굉장히 재밌는데요 상대 프로가 부부의 스킬만 끝나고 완전히 장난 아니라고? 굉장히 높아요 지금 김혜씨가 굉장히 열심히 하시잖아요 김혜씨 그 활동만 끝나면 원앤오프 확 올라가는 거예요? 제 방이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본방은 뭐 맥을 못 주고 그럼 여기에서 뭘 하는 거예요? 이제 성시형씨 혼자 사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사람의 원앤오프를 보여주는 건데 뭐 요즘 그런 관찰하는 프로가 많잖아요 근데 일단 우리의 목표는 안 하던 짓 하진 말자예요 그냥 어차피 보여주는 거지만 좀 일부러 하진 말자 그건 연출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제가 요즘 살던 모습을 보여드리게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녹음하는데도 오셔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 노래가 어쨌든 들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곡 정도를 먼저 공개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 곡으로 가요계를 정리하자가 아니라 제 앨범의 수록곡 중에 한 곡을 먼저 오픈을 한 거죠 아 그래서 거기에 노래가 다 나간 거예요? 네 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요리하는 모습도 나간 거고? 좀 보세요 넷플릭스만 보지 말고 아니 그래 푹 빠지셨다고 온앤오프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고맙습니다 그 얘기가 너무 웃겨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제 부부의 세계가 딱 끝나면 장난 아니랍니다 여러분 모르죠 부부의 세계 뒤에 또 부부의 세상 같은 게 나올지도 최 보석님이 자 오빠 별그램 올려주신 고등어조림 보고 엄마가 고등어조림 해주셨어요 이제 저희 집 반찬 메뉴는 시경오빠 피디에 달렸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그래서 나도 가끔은 아 오늘은 뭐 먹고 싶 왜 이렇게 내가 먹지 않더라도 왜 대리 먹방 아 오늘은 뭐 먹고 싶을까 생각 안 나 그러면 이제 시경씨 거 쭉 옛날 거 보면 영감이 떠오른다니까 그리고 약간 고등어조림 같은 게 항상 우리 어릴 땐 엄마가 해주니까 그러니까 어릴 땐 참 많이 먹었는데 좀 질리고 근데 확실히 이제 혼자 살거나 나이가 들면 어디 괜찮은 밥집 안 가면 제대로 된 고등어조림 먹고 싶은 거야 고등어조림을 시켜 먹는 곳은 제주 쪽 음식하는 집이나 보통 서비스로 무랑 이렇게 볼렁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 생선 밑에 깔린 무를 절대 안 먹었잖아요 아우 싫죠 근데 지금은 그게 너무 맛있는 걸 알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어디서 진짜 먹을 데가 없어 맞아요 근데 되게 간단합니다 사실은 한번 김말이도 쉬워요 라고 우리 작가님이 그 인별 보시고 식영이한테 김말이 해오라 그래 라고 하셨다고요 최하정씨가 그러니까 아니 요리 잘하는 사람이 사실 최하정씨가 요리 끝판왕인 거 아시죠 다들 아니 나는 식영씨 걸 보고서 나는 기가 확 죽었어 아니 아니 김말이는 그냥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김말이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꾸준히 진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먹는 음식을 그렇게 한다는 게 너무 놀랍고 와 이 롤 네 도 그거요 그 롤까지 야 여러분 뭐 지금 10만이 넘어서 뭐 더 이상 원하시지 않겠지만 우리 인스타 인피아그램 한번 들어가보세요 느는 김에 좀 아예 확 많았으면 좋겠어 그래 요양 어 그래 남한테 연락할 때도 아이유 연락을 못해서 아이유 천만이거든요 한 50만 갑시다 네 근데 뭐 억지로 그런 것보다 그냥 오신 분들이 한 번 왔다 가는 것보다 아 이거 재밌다 뭐 이런 얘기 듣고 맛있겠다 이런 걸 듣는 게 더 행복하고요 한 번 본 사람은 못 떠나겠던데 그리고 제가 난 팔로우 했어요 최하정 씨도 저보다 조금 많으시니까 좀 어린 옛날 느낌이잖아요 저도 아 이해해 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원래 인별이라 하면 좀 시크하고 있어 보이고 필터 걸어서 딱 하고 뭐 궁금하게 하늘 아니야 그냥 나는 저는 일기를 쓰거든요 그래 그래 그러니까 너무 사람 같더라고 예 자 1626님이 네 팬들과 소통해 주시고 음 하시는데 어떤 댓글 보면 기분이 제일 좋아지나요 여기서는 굉장히 부드럽던데 보니까 네 부드럽데도요 어떤 댓글 보면 기분이 좋아요 아 그럼 뭐 보러 왔는데 빨리 보고 꺼져 막 이래요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요즘 잘하시더라고 아니 뭐 음식 같은 경우에 맛있겠다 나도 해먹어야지 혹은 메뉴 정해져서 다행이다 해먹어봐야지 이럴 때가 좋고요 확실히 뭐 음악 뭐 에 대한 리액션도 좋고 전 다 재밌어요 네 성시경씨가 댓글에 답도 달아주고 그런다는데 네 다 볼 수는 없죠 이제 조금 많아지니까 빨리 올라가서 근데 열 때마다 좀 위트 있거나 대답해 주고 싶은 무언가가 있으면 답을 남겨주곤 합니다 아 최파타에서 단 댓글도 보셨나요 못 봤어요 아 못 봤다는데 뭐라고 달았어요 네 뭐라고 달았나 이제 알려드릴게요 8543님이 양식 요리사입니다 회사에서 한식 메뉴 하라고 해서 신동엽씨랑 성시경씨 책 보고 음식을 했네요 감사해요 이거 예전에 오늘 못 먹지 했을 때 오늘 못 먹지 단행번이 나왔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성시경씨도 또 책이 나올 수 있겠다 아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언앤오프에서도 요리하는 것도 그렇고 원래 그런 식의 방송은 감수해주는 셰프가 있거든요 근데 전 전 없어요 없고 완전히 그래서 망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되게 책임감도 생기면서도 약간 좀 자신감도 좀 있고 약간 무섭기도 하고 이런 거라서 책을 내려면 전문가랑 함께 정리를 쫙 해야 되잖아요 전 지금 계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감으로 막 하니까 뭐 이렇게 다시 그걸 한번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감으로 하다 보면 요번엔 너무 맛있었는데 다음번에 할 때는 그 맛이 또 안 날 때가 있잖아 근데 제가 먹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물론 좀 간을 많이 보면 입이 좀 짜지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편차는 없구나 실패는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이채윤씨가 그 귀하다는 10대 팬입니다 신곡 왜 왜 침을 뱉으면서 웃어? 그게 아니라 10대 팬 진짜 귀하잖아 완전 귀하잖아 보석이야 보석 완전 귀하잖아 애니가 너무 좋아서 8집도 너무 기대중이 8집 내시면 음악방송 나갈 건가요? 후배들이 성시경 선배님 무서워한다는 카드라가 있더라고요 음악방송에서 너무 보고 싶어요 고민해봐야 될 텐데요 최윤 양 아저씨가 7집 때 10년 전에 할 때도 그때도 벌써 음악방송 한번 갔다가 그 위화감은 위화감 알죠? 어떤 위화감? 내가 도착하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아 착 갈라지면서 안녕하세요 그리고 무대에 딱 섰는데 교복 입은 그 풍선 팬들이 누구야? 뭐야 거인 왜 왔어? 뭐야 쟤 노래해? 그게 사전 녹화라는데 정말? 우리 오빠는 언제 나와? 저 아저씨 뭐야? 근데 그때 2주인가 3주인가 했는데 그때 약간 따라 불러주더라고요 나중에는 재밌었어요 근데 요즘 음악방송이랑 옛날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쓰는 무대였다면 지금은 좀 나쁘고 좋고 떠나서 아이돌을 위한 방송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억지로 끼고 싶지는 않고요 뭐 불러준다면 스케치북이나 그리고 요즘 노래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유튜브도 있고 혹은 제 팔로워가 많아진다면 SNS에서 해도 되고 그러네 그럼요 요즘부터 그 파워도 또 이제는 더 넘어서죠 그래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 파워가 그 파워더라고요 요즘엔 맞아요 너튜브 해보실 생각은? 그건 아직 없어요 아직 좀 겁나요 그 감성은 또 다르다고 그러던데 완전 편집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화면 하겠지만 산적TV 이런 거 재밌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성시경 씨 이 노래는 좋더라 성시경 씨의 네 너는 나의 봄이다 듣겠습니다 자 음악은 너는 나의 봄이다였지만 얘기는 계속 태국 요리 어머 진짜 짜겠네 자 너는 나의 봄이야 우리 백진치필이 너무 웃네요 너는 나의 봄이다 고맙습니다 낮방송 금지곡인데요 많이들 지금 졸리실 텐데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가면 신나는 음악 틀어주실 거예요 아니 성시경 씨의 너는 나의 봄이다 너무 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시경의 너는 나의 봄이다 막 이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자 너는 나의 봄이다 그래서 내가 딱 노래 나가자마자 맞아 우리 백진치필이도 고개를 끄덕이잖아 야 너는 어떻게 너는 나의 봄이다 그렇게 시베리아의 한복판 겨울처럼 소개를 하니 왜냐하면 최하정 씨 최하정 씨는 사실은 출연자한테 본인의 출연료를 좀 나누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시키니까 댓글도 읽으라고 시켜 자기 노래도 자기한테 소개하래 그러니까 자기 노래를 자기가 소개하는 게 얼마나 민망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뻔뻔하게 한번 해요 우리 출연자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려드리고 싶은 거야 아 그래요 그렇지 그럼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 문자 보내신 분들이 자기가 DJ 할 때 이외에는 자기 곡을 자기 입으로 소개할 일이 없기 때문에 좀 쑥스럽다고 그럼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도 그렇게 겨울처럼 소개를 하나 성시경이 부릅니다 성시경이요 너는 나의 봄이다 이렇게 하고 그래 그래 좀 잘 좀 해봐 지금 이 시간에 한번 해봐요 끝날 나갈 때 해드릴게요 시키지 마 자꾸 다 하잖아 아까 10대 팬 귀하다고 해서 그런지 지금 연령대별로 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네요 이소라님이 성시경 씨 힘내세요 저희 20대 친구 중에서 성시경 씨 편 널렸어요 벌써 성시경 씨 하는 거 자체가 거리가 확 느껴지네요 오빠 해줘야지 성시경 오빠 예 20대 이소라야 성시경 씨 힘내세요 0928님은 시경 오빠 저는 이번에 20살 된 대학생이에요 오빠 나왔잖아 7살 때부터 오빠를 좋아했어요 요즘 별그램 시작하신 이후 오빠랑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오빠의 숨겨진 10대 20대 팬들이 많다는 거 알아주세요 그럼요 귀여워라 너는 아저씨라고 불러도 돼 나 근데 아저씨라고 부르는 거 너무 귀엽지 않아? 네 저는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특히 미성년인 경우에는 아저씨가 맞고 되려 오빠 그러면 야 너 왜 그래 뭘 또 오빠도 괜찮다 아이고 5345님이 네 귀하고 싶은 40대 팬입니다 성시경 씨 목소리 정말 스위트하고 듣고 있으면 절로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아요 방송에서 자주 노래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김다혜씨가 시경 오빠 9년 만에 나올 정규 8집 8집에 어떤 곡들이 수록되는지 살짝 맛보기 해주시면 안 될까요? 자작곡 밝은 노래 사랑 노래 이별노래 등등 이거 제가 얼마 전에 그냥 그냥 생각해서 했던 얘기인데 실화가 될 수도 있어서 약간 미디움 템포곡이 있는데 더 늙으면 그런 짓을 못할 것 같아서 여름용으로 아이돌 뮤직비디오 같이 한번 찍어볼까도 싶어요 안무 연습해서 오 괜찮네 벌써 웃기죠 귀여워 아저씨 그래서 뭐가 됐건 이슈는 될 것 같아 저 거인 왜 저래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미소천사 정도의 곡은 아니에요 6503님 왜? 미소천사 너무 좋던데 그 정도 댄스곡은 아닌데 약간 리듬이 있는 곡이라 가끔 그거 둥둥 떠다니는 거 알죠? 그 영상 네네 정말 지워버리고 싶어요 근데 어쨌건 가을의 메인으로 발라드를 뭘 해야 되니 괜찮네 아이돌 댄스 한번 해봐요 두렵기도 하고 여기서 살을 15kg 더 빼 그래요 아이돌처럼 반바지를 다 입는 거야 반바지를 입으라고? 버미다 팬츠 같은 거 요즘 유행이잖아 네 무릎 위에 딱 어 그런 거 딱 입고 아니요 저는 살이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생각도 한다고요 앨범 안에는 다양한 곡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광고 듣고 올게요 네 이 아연 씨가 네 역시 시경오빠랑 화정언니의 티키타카는 최고예요 정규 8집 나오면 또 최파다 놀러와 주실 거죠? 앨범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이쁘게요 이쁘게 힘들어요 너무 티키타카 하니까 오늘 시경씨가 라임 셔츠를 입어서 아주 예쁘네 화면에 고맙습니다 네 기사가 막 나네요 아 그래요? 뭐라고? 파워타임 성시경 언앤오프 재밌는데 부부의 세계 기미애 너무 열심 진짜 잘 뽑는다 제목 이야 좋다 예뻐졌다는 말 기분 좋아 10kg 정도 뺀 듯 어머 어떻게 안 읽어요 이런 걸 그러니까 연예계 악플이 없어져서 다행이에요 포털에 거기 좋아요 눌렀다 봐요 좋아요 화나요도 막 있잖아요 누르는 거 여기 화난다고 누르는 게 참 이해가 안 돼요 눌렀어요 누가? 더 슬퍼 근데 좋아요 화나요 화나요도 없어 화나요도 없고 자 오늘 성시경씨와 아주 맛있는 요리 얘기 많이 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시경씨 별그레인가 하면 아주 맛있는 요리 고등어 무주요님부터 아주 많이 보실 수 있어요 네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시경씨 오늘 정말 반가웠고 뭐 신곡 얘기 같은 거는 다른 프로에 가서 많이 하세요 그리고 오늘 케이크도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다음에 더 맛있게 해오겠습니다 나 그래서 아까 막 너무 감동이었어 이거를 막 아이스팩에 막 넣어 갖고 와서 맨날 받기만 하니까 어쩜 좋니 우리 시경이 유통기한 지난 건 내가 먹고 누나는 새 생크림 먹이자 자 지금 부르고 있는 곡이 성시경씨의 안녕 나의 사랑이라는 곡입니다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저 인사할게요 잠시 후 저는 공휴 라디오 좋아요 쇼스트 동지현씨 이민웅씨에 함께 올게요 자 성시경씨 잘자요 해줘야죠 이 음악에? 그럼 해봐 여러분 이따 한 12시간 있다가 잘자요 잘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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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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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렉